이 시스템의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의 과정입니다. 집에서도 무라스는 이제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첫째 아들이다. 어린 시절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온 무라스에 가죠. 사실 무라스의 폭력성은 이민을 온 이후부터 시작됐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무라스는 친구들의 계속되는 딸돌림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폭력적인 아이로 변해갔던 것이다.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무라스는 올해 졸업장도 받게 됐다. 총망받는 킥복신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무라스. 이제 가족들에게도 최고의 자랑거리다. 집안 가득 진알되어 있는 트로피와 상처를 말해주듯, 무라스에게 더 이상 학교폭력 가해자랑 꼬리표는 어울리지 않는다. 분노와 상처가 있던 무라스는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아이가 됐다. 무엇보다 무라스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학교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학교와 부모, 사회의 공동 노력이 있었게 가능했다. 집안에서 일하며, 사회의 공동에 대해, 그 후에 예정한 일을 통해 바로 그는 뇌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일을 통해 말이죠. 그의 일을 통해 공부하는 일을 통해 빨리 일을 통해 그의 일을 통해 공부의 일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공부하는 일을 통해 공부하는 일에 대해 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존중받으며 자신감을 키워나간 무라처럼 좌절감을 맛본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연구當이 있습니다. 그리고 none의 영원의 영원을 부터에 대해 알아mist 이것은 어떤 Carbacal을 알려졌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타가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꿈꾸게 하는 학교. 아이들에게 포기보다 도전을 먼저 알려주는 학교. 독일은 지금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폭력 예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독일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우리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의 정답이 숨어있지 않을까. 학생 스스로의 정답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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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